자 일단은 이제 정상 다 끝났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10만원 저 어떤 거냐면 혹시 에이미라고 아세요? 요즘 그 논란이 있으신 분 제가 한때 좀 좋아했던 연예인은 아닌 연반무 연예인 반 일반인 반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 귀엽게 나와서 그 악려일기 나도 그때 팬이었어 걸크러쉬에 나가고 차도 막 아우디에 했는데 이제 좀 논란이 돼서 다시 외국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는데 또 근데 이번에 터졌잖아 네 이번에 또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복귀가 가능할 건지 내가 궁금해서 사주가 좀 어때요? 신점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사람 얼굴은 아니니까 사주는 몰라도 근데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어찌 보면 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봐 나는 물론 뭐 그거 선택은 본인이 한 거지만 근데 그분의 사주 자체가 부모가 있다고 한듯 부모의 정이 조금은 없고 어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서로 몸 닿으면서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은 자본으로써 아이를 키운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사람이 외로움증이 강하고 또 공허함도 크고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까 싶어요 처음에 시작은 근데 그렇다 보니 그게 좀 그렇잖아 약이라는 게 어찌 보면 내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또 그걸 끊을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자꾸만 손이 가고 또 내가 일상생활에 괴로움이 있다 보니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거에 손을 대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방송으로서의 복귀는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의 비운은 있어요 네 기운은 있어 근데 본인이 거기에 발을 못 내밀 것 같아 자기 자신이?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웃긴 게 매스컴을 타는 것도 방송이라 치면 매스컴에는 많이 나올 것 같아 뭐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잡았다 이 사람을 통해서 뭐 또 됐다 이 사람이 구속이 됐다 뭐가 됐다 뭐가 됐다 그러한 곤녹은 계속 있을 것 같아 어떡하겠어 법적으로 계속 그렇게 왈가불가 이름 섞자는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막 복귀라든지 이런 건 좀 불가능한 건가요? 복귀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네 복귀는 아까 말했잖아 복귀의 기운은 있으나 본인이 못 내밀 것 같아 약은 계속 할까요? 근데 그거는 아까 그랬잖아 계속 이름 나올 일은 있다고 진짜 본인이 굳세게 마음 먹고 괴가천선 하지 않는 이상 조금 조금씩 다른 형태로라도 자꾸만 그런 걸 찾지 않을까 싶어 잘 됐으면 하는 그 연예인 중에 하나인데 좀 복귀에서의 좀 사람이 되게 착한데 심지어 예전의 그 모습 되게 귀여웠었잖아요 그 모습을 좀 착해 봤을 때 뱅컷 요렇게 딱 하셔가지고 딱 단발에다가 너무 예뻤는데 반타깝지 뭐 어떡하겠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바른길 걸으실 수 있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.